투명하다고 다 똑같은 유리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산업용 유리에 담아두세요. 유리의 소재와 성질에 따라 유리창을 만드는 강화유리. 내열성이 높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는 내열유리로 나뉩니다. 이제 꼭 확인하세요. 음식을 담아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열유리. 락앤락 글라스는 내열유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감동한 국내 최초 사면결정 밀폐용기의 선두, 락앤락. 바로 그 기술력으로 유리 밀폐용기 시대를 개막한 유리 밀폐용기의 대중화 선언, 락앤락 글라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110여 개국의 주부들의 감탄. 영국 2015 올해의 제품 키친웨어 부문 수상. 2011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세계적인 글로벌 품질력으로 인기 열품. 락앤락 글라스의 자체 유리 공장 준공. 락앤락이 직접 만든 혁신적인 제품력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내열유리 소재에 대한 고집스러운 철학으로 지켜온 락앤락 글라스가 유리 밀폐용기의 기준이 됩니다. 유리 밀폐용기도 역시 락앤락으로 선택하세요. 유리를 담는 유리 용기는 달라야 한다. 냉장, 냉동,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소독. 주방의 다양한 활용에도 안심. 내열 유리로 만든 락앤락 글라스를 확인 필수. 유리 안은 락앤락 글라스. 영하 20도에서 500도까지 안심. 냉장, 냉동 보관에서 열탕,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OK. 정리 보관하는 락앤락 글라스. 락앤락의 사면 결착 기술력으로 신선함은 오래오래. 냉장고 안이 환하게 깔끔하게. 세계적인 락앤락 글라스. 세계 110여 개국 주부들의 감탄. 영국 2010 올해의 제품 키친웨어 부문 수상. 2011 레드닷 어워드에 빛나는 디자인. 세계적인 브랜드력. 유리에서 정리, 보관, 테이블까지 원스타. 유리 밀폐 용기도 역시 락앤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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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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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